안녕하세요 자 오늘 7주차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투자론 계속 공부해보죠 이제 진도가 바쁘니 열심히 빨리빨리 자 보죠 현금 흐름 우리가 이제 현금의 흐름이라는 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수입과 지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입과 지출을 합쳐서 우리가 수지라고 하죠 수입과 지출을 합쳐서 현금 흐름을 현금 수지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돈의 흐름을 얘기할 때 영업에서 따른 영업 현금 흐름이 있고 처분했을 때 매각에 따른 현금 흐름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면 두 가지의 소득을 얻을 수가 있죠 임대료 수입에 해당되는 소득 이득과 가치가 올라간 만큼의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속성 때문에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돈의 흐름도 영업에 따른 임대료의 돈의 흐름을 영업 현금 흐름 처분했을 때 가치상승분의 돈의 흐름을 매각 현금 흐름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한다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은 우리가 영업한다는 건 임대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배웠던 우리 투자에 따른 위험에서 금사유법인이 있었죠 이때 사가 뭐예요? 사업위험 세 가지가 있었죠 시운위 이때 사업은 임대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임대료 수익을 벌려고 투자했는데 수익성이 악화되어서 시장의 수요 공급에 문제가 있으면 시장 위험 운영 자체가 어렵다 운영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건 운영 위험 상대적 위치가 변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 위치 위험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했듯이 영업을 우리가 임대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득 임대료 이걸 사용이익이라고 하죠 이거에 돈의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기간말은 기간말이라는 말은 보유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보유기간말에 보유기간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보유가 끝났다면 뭘 했다는 얘기예요? 처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간말에 현금 흐름이라고 하고 이건 처분했을 때의 돈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매각현금 흐름이라 한다 영업현금 흐름을 우리가 1, 2월 달에 외웠고 이걸 바탕으로 매각현금 흐름은 아주 쉽게 해석할 수 있을 거니까 영업현금 흐름과 매각현금 흐름 두 가지가 있다 임대료 수입의 돈의 흐름을 영업현금 흐름 자본이득, 가치상승분의 돈의 흐름을 매각현금 흐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중요한 건 외워야죠 영업현금 흐름의 내용을 보니까 임대료 수입의 돈의 흐름이고 첫 번째 가능 총소득이 있는데 말 그대로 가능한 총소득이에요 실제로 본 게 아니라 벌 수 있는 가능한 총소득 얘는 임대 단위수가 있다라면 임대 단위수에다가 단위당 임대료를 곱하면 내가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임대 후수가 10개예요 하나당 1년 동안에 말이 없으면 기간을 1년을 잡는 거예요 만약에 500만 원을 벌었다 10개가 있고 하나당 500만 원을 1년에 임대료 수입을 벌 수 있다라면 가능한 총소득은 5천만 원이죠 실제로 본 게 아니라 벌 수 있는 총, 가능한 총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잠재 총소득이라고도 얘기해요 잠재 총소득 이 총자를 조자라고도 얘기해요 조, 조 가능 조소득, 가능 총소득 잠재 총소득 임대 단위수에다가 임대료를 곱하면 실제 본 게 아니라 벌 수 있는 총소득을 구할 수 있고 그런데 실제로 본 건 다르죠 가능하지만 임대가 안 나가서 임대가 안 나가서 공실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임대는 나갔는데 돈을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공실액에다가 그 다음에 불량 부채는 못 받는 임대료를 불량 부채라 그래요 회수가 불가능한 임대료 공실 및 불량 부채를 빼고 우리가 임대료 수입 말고도 또 수입을 벌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주차장을 유료로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자판기 놔가지고 또 수입을 벌 수도 있고 옥상을 누군가에게 광고탑 같은 걸 주면서 또 벌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걸 기타 수입이라 그래요 기타 수입을 더해서 영업 외적인 수입이라는 건 임대료 수입이 아닌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타 수입을 더하면 자, 유효는 우리가 이제 학기론에서 유효라는 말은 실제 가능한이라는 말이에요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를 얘기할 때도 유효 수유를 얘기하죠 사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냥 수요가 아니라 능력을 갖추고서 사고자 하는 이럴 때 유효 수유라는 말을 쓰듯이 이건 실제, 실제의 총소득 실제 매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능한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 부채 빼고 기타 수입도 하면 실제 본 총 수입 실제 총 매출이 나올 거고 자, 영업하면서 운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세금도 내야 되겠죠 재산세 내야 되고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경비는 유지수선비 고장 나면 고쳐야 될 거니까 유지하는데 수선비 그 다음에 광고료도 내야 될 거예요 화재보험도 들어야 될 거예요 보험료, 광고료 이런 것들이 영업경비에 해당되고 그래서 임대사업하면서 들어가는 경비를 빼면 자, 이제 보죠 중요한 거 순이 나와요 순수한 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한 임대료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번거에다가 이건 가능한 거고 실제 번거에다가 영업하면서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경비만 빼고 실제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빼면 이제 운영에 따른 순수한 임대료 수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 수입 얼마 벌었어? 라고 얘기하면 대표로 뭘 쓴다? 순소득을 쓰는 거죠 순소득이 얼마다? 순영업소득을 줄여서 순소득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건 이만큼이에요 예를 들면 한 달에 천만 원을 벌었는데 야, 나가는 지출 비용이 600만 원이야 남는 게 400만 원밖에 없어 이 남는 건 순수익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순소득 이걸 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을 내가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1년 동안에 빌린 돈을 갚아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학계론에서 전제되는 건 상환할 때, 대출을 상환할 때 언제나 갚는 건 이자만 갚는 건 안 배워요 학계론에서 원리금을 갚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의 합을 갚는 거 자, 그래서 돈을 빌렸을 때 1년 동안 갚아야 되는 부채 서비스액 빌린 돈을 부채라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서비스로 갚아야 되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학계론은 돈 빌렸을 때 갚는 건 무조건 원리금 상환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이 의미하는 거 원리금 이걸 다른 말로 저당 지불의 연간 융자 월부금이라고 한다 자, 이 현금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이걸 저당 지불의 월부금이라고 한다 이걸 외우지 못하면 이 현금 흐름 자체 외운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부채 서비스를 빼면 세금을 내기 전에 세전 현금 흐름이 되고 이 현금 흐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세전 소득이다 이렇게 해도 봐도 괜찮고 이제 소득세 우리가 영업소득은 임대료 수입을 얘기하죠 임대료 수입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죠 영업소득세 영업소득세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한다?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양도세라고 얘기하고 영업소득세를 줄여서 소득세라고 얘기해요 법인일 때는 법인세라고 하고 임대료 수입을 벌었으면 임대료 수입에 따른 돈에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영업소득세 소득세를 빼면 세후가 나온다 자 결론은 외워야 되겠네요 자 전체 흐름에서 소득이 다섯 개가 나오는데 가유순전후 이렇게 외워야 돼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건 뭐 한 문제거리가 아니라 이것과 관련돼서 세 문제, 네 문제 관련된 문제가 나오니까 자 소득이 가유순전후 이때 임대료 수입의 대표소득이 얼마냐 그러면 순소득을 쓴다 예를 들면 한번 복사 한번 하면 지난 시간에 자기자본수익률을 외웠어요 자 수익률은 투자액분의 수익을 쓰고 지분을 얘기하는 거죠 지분수익률을 얘기하니까 지분투자액분의 지분수익이었다 그래서 지분투자액을 쓰고 지분수익은 총수익에서 남의 돈의 수익을 빼줘야 되겠죠 총수익에서 남의 돈 수익을 빼줘야 내 돈만의 수익이 나올 거니까 위에다가 지분수익을 써야 되는데 이때 총수익에서 남의 돈의 수익이 뭐냐면 빌린 돈은 은행 거잖아요 은행의 수익은 뭐예요? 이자죠 이자 그래서 총수익에서 뭘 빼야 된다? 이자를 빼야 된다 그런데 부동산에 투자할 때 총수익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임대료 수입과 자본이득이 있었죠 이때 임대료 수익을 뭘 썼다? 순소득을 썼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본이득은 가치상승분으로 따질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자본수익률이 지분투자액분의 순소득 더하기 가치상승분 빼기이자 이때 임대료 수입을 순을 대표로 썼던 거예요 임대료 수입을 그 다음에 가유 순전후고 이제 세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를 할지 말지 판단하려고 해요 임대료 수익을 벌려고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순소득이에요 세후에요 순소득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부채 서비스액과 소득세를 빼서 남는 게 세후가 없다라면 투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대료 수익을 얼마 벌었어라고 얘기할 때는 순소득을 사용하는데 투자자가 투자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기준 잡는 소득은 뭐다? 세후가 기준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자 판단 투자 판단할 때는 세후가 기준된다라는 얘기에요 자 전체 의름을 보면 가공기,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이렇게 외워야죠 그래서 좌우로 쓰면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이렇게 계산해서 내려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 기는 기타 수입을 얘기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기타 수입이 거의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건 날리려고 맨 위에다가 쓴 거고 이 공짜가 공실만 있는 게 아니라 공실 및 불량부채까지라는 거 언제나 공실 및 불량부채 이 비는 영업경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영업경비 운영비용이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재산세 같은 거 보험료, 유지수선비 그 다음에 광고료 같은 게 대표적인 운영경비 얘가 가장 중요하죠 이 부채 서비스액은 뭘 얘기한다?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죠 원리금은 어떻게 구해요? 원금과 이자의 합을 얘기하죠 원금 이자합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저당 지불의 월부금이라고 한다 자 이 세는 영업소득세 소득세라고 하죠 줄여서 소득세 법인일 때는 법인세죠 자 그래서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자 그러면 식이 다섯 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일단 가능총소득은 어떻게 구한다? 임대 단위수에다가 임대료를 곱하면 가능한, 벌 수 있는 가능한 잠재총소득을 구할 수 있고 자 유는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가, 공, 기 하면 뭐가 나온다? 유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가에다가 공실미, 불량, 부채 빼고 기타 수입도 하면 유가 나온다 이거고 자 순은 어떻게 구한다? 순을 구한다, 순을 산정한다 이렇게 나오면 유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이 나오죠 유에서 영업경비 빼면 순 세전을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 구해질 거고 세후를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세전에다가 소득세를 빼면 세후를 구한다 이런 거였죠 자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식이 다섯 가지가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자 부채 서비스액이 가장 중요해요 얘가 가장 중요한 단어니까 자 얘를 언제나 머릿속에 항상 별도로 외워놔야 돼요 순 부채전 부채 서비스액이 들어갔다 그럼 무슨 식이다? 순 부채전이에요 부채 서비스액이 들어가면 순 부채전 원리금이 나오면 무조건 순 부채전 얘가 중요한 식이고 두 번째 중요한 식이 순이 중요하죠 임대료 수입의 대표소득이 뭐냐 그러면 순소득이니까 그래서 순을 구하는 건 실제 벌었던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순을 구하려면 실제 번돈에서 영업경비를 빼줘야 돼요 근데 영업경비가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떤 게 안 들어가는지를 외워야 되겠네요 그래서 영업경비를 빼줘서 순을 구한다 영업경비와 관련된 건 순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면 영업경비가 사용되는 건 뭘 구할 때 순을 구할 때 쓰는 거다 이거 기억해 놔야 되고 부채 서비스액이 들어가면 무조건 떠올라야 되는 식이 순 부채전 자 그럼 이제 제가 모의고사에 냈어요 어떻게 냈냐면 세전은 순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다 맞아요 들려요 잘 들어봐요 세전은 순소득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다 맞죠? 그러면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순은 세전에 부채 서비스액을 가산한 소득이다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러니까 무조건 부채 서비스액이 나오면 식을 외우지 말고 우리가 하나 외웠던 거 순 부채전 이걸 떠올린 다음에 이 식이 주어진 문장과 맞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차감만 맞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냈어요 순은 세전에 부채 서비스액을 가산한 소득이다 라는 거죠 이걸 바꿨다는 거죠 넘겨서 그러니까 무조건 부채 서비스액 나오면 뭘 떠올려야 된다? 순 부채전을 떠올려야 돼요 순소득과 영업경비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다 유에서 영업경비 빼면 순소득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자 그럼 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100% 지분만으로 투자를 했대요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해보죠 레버리지 효과는 얻을 수가 없다 금융 쪽이면 모두 제거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영업현금 흐름에서 100% 내 돈만 투자했다라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다? 0이 다죠 이거 알 수 있겠네 그럼 부채 서비스액이 들어간 식을 떠올려야죠 뭐예요? 순 부채 전 그럼 얘가 0이면 순과 전이 어떻다? 같다 결론이 이거겠네요 자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이걸 떠올려야 돼요 돈을 빌렸다 안 빌렸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부채 서비스에 부채 서비스액이 나오면 순 부채 전 이거 떠올려서 얘가 0이면 결론은 순과 전은 같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특별한 케이스고 자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 보죠 그러면 이 전체 흐름에서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소득 말고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기타 수입, 공실미, 불량, 부채,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 소득세에 있을 때 자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 뭐예요? 야 여기서 기타 수입, 공실,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 소득세 중에 여기서 빼는 것 중에 더하거나 빼는 것 중에 달라지는 건 부채 서비스액이죠 자 그래서 금융 조건이 반영된 건 금융이라는 건 우리가 돈을 빌린 걸 얘기하는 거죠 자금을 융통하는 거니까 금융 조건이 반영된 것은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자 그러면 금융 조건이 반영돼서 계산한 소득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금융 조건에 의해서 달라지는 값은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자 그러면 금융 조건에 의해서 달라지는 소득은 가유 순전은 중에 뭘까요? 세전이나 세우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 순소득은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소득이 아니다요 순을 구하는 건 이만큼에서 순을 구하니까 얘가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럼 이제 동일한 현금 흐름에서 돈을 많이 빌렸을 때 순소득은 작아진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건 관련이 없어요 뭐부터 작아지는 거예요? 세전이나 세우가 작아지는 거지 세전부터 작아지는 거지 돈을 많이 빌렸다고 해서 여기서 순까지 구하는데 공실미, 불량, 부채, 기타 수입과 영업경비는 돈 빌린 것과 관련이 없어요 순은 금융 조건이 반영된 수입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놔야 돼요 순소득은 돈을 많이 빌렸냐 적게 빌렸냐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이 아니에요 부채 서비스액이 금융 조건에 의해서 달라지는 값이니까 소득이 변하는 건 세전, 세우부터 돈 빌린 거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많이 빌리면 영업현금을 매서 세전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지겠네요 세전 작아지면 세우도 작아지겠지 그래서 작아지는 건 세전이나 세우가 작아지는 거지 순소득은 작아지는 게 아니다 기억해놔요 모의고사 냈대요 4월 달에 나왔대 4월 달에 시험이 어려울 거예요 그냥 문제를 틀리기 어렵게 내지 않았고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맞추고 어설프게 한 사람은 틀리고 냈어요 그러니까 틀려도 괜찮은데 내가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한 지식이 뭔지 그런 건 좀 확인하라고 좀 어렵게 내긴 했어요 욕할 거야 아마 개떡같이 냈다고 근데 절대로 개떡같이 냈지 않았고 정말로 제대로 공부한 사람만 딱 맞을 수 있게 냈으니까 내가 한 50%만 알아서 예전에 쉬운 문제는 맞았는데 어려운 문제에서는 틀릴 수 있겠죠 그런 문제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틀렸을 때는 내가 좀 더 더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뭔지 고민 좀 해보라고 한 문제에 많은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풀 수 있게끔 문제를 냈으니까 가능 총소득은 100% 임대되었을 때 그러니까 모두 임대되었을 때 벌 수 있는 가능한 총소득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가정이죠 실제가 아니라 100% 임대되었을 때 벌 수 있는 가능한 총소득 잠재 총소득이라고도 하고 가능 총소득이라고 하고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 수를 곱하면 될 거고 공실액은 임대가 안 됐을 때 불량 부채는 이 단어가 나온 적도 있어요 불량 부채는 회수가 불가능한 임대료 못 받는 임대료를 불량 부채라고 한다 기타 수입은 임대료 수입이 아닌 다른 외적인 수입 자판기 수입이나 주차장 수입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영업경비를 외워야죠 영업경비는 언제 필요하다? 뭘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영업경비 유비순이죠 영업경비 나오면 유비순이 떠올라야 돼요 유비순이 그러니까 영업경비는 순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럼 순을 구할 때 영업경비에 포함됐다라면 유에서 빼줘야 되고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라면 빼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겠네요 자 그래서 영업경비에 포함될 때 순소득을 산정시 빼줘야 되는 항목을 얘기하는 거고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순소득을 산정시 차감하지 않는 항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예를 외워하죠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개인 공부 소감 이렇게 외워놔야죠 자 개인소득이나 개인 업무비 즉 임대인이 일한 대가가 있으니까 나 얼마 가져가야 되겠어? 라고 하는 거 업무하는 데 들어간 돈이 얼마 있으니까 내가 가져가야 되겠어? 이런 건 영업경비에 포함 안 되고 공실 및 불량 부채 이것도 포함 안 되고 부채 서비스액도 포함되지 않고 소득세도 포함되지 않고 중요한 건 소득세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공부 소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도 포함되잖아요 암기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개인 공부 소감 이렇게 암기해야 되고 개인 공부 소감 이제 암기 코드 다 암기해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 대표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데 이 영업이라는 건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가장 대표적인 건 유지, 관리비, 수선비, 광고료 그 다음에 보험료, 그 다음에 수선비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데 재산세 내야 되겠죠 대표적인 지방세죠 보유과세 지방세 세 가지 나오면 뭐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 세 가지 나와야죠 자 중요한 건 취득세, 아니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이 되니까 순소득을 구할 때 영업경비에 포함되니까 빼줘야 되는 항목이고 자 소득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순소득을 산정할 때 빼주면 안 된다 이거 기억해놔야죠 자 암기해야 될 거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개인 공부 소감 이렇게 암기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 1, 2월 달에 열심히 했으니까 자 부채서비스에 원리금 얘기하는 거죠 자 원리금, 부채서비스에 똑같은 말로 저당 지불에 월부금이라고 한다 외워놔야 돼요 이 단어 모르면 이 현금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고 자 그 다음에 소득세 계산할 때 자 외웠던 건 자 순소득이 영업소득이에요 영업소득세니까 임대료 수입 벌었을 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순소득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러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게 되니까 나라에서 부동산 투자를 권장하기 위해서 야 소득세 계산할 때 과세소득에서 두 가지를 비용으로 인정해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이자와 감가상각이죠 자 이자와 감가상각을 빼고 자 과세소득을 잡아서 세율을 곱해주면 세금이 줄어들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계속 배웠던 거죠 이때 그러면 두 가지만 비용으로 인정되어서 우리가 공제된다 차감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빼는 건 차감한다 공제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세를 산정할 때 공제되는 거 두 가지 비용으로 인정받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하뭐 이자와 감가상각 원금은 상환하는 원금은 공제되어 안 돼요? 안 돼요 상환하는 원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자 대체충당금도 공제되지 않는데 무슨 얘기냐면 대체충당금은 내가 나중에 임대사업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빌트인 되어 있는 이런 시설 장비 같은 걸 교체할 필요가 있죠 노후되면 예를 들면 TV나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이게 교체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걸 대비해서 내가 번돈에서 순소득에서 따로 떼어놔서 나중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걸 대체하기 위해 준비하는 돈을 대체충당금이라고 그래요 이건 번돈이죠 소득에서 내가 나중을 대비해서 따로 떼어놓기만 한 거예요 번돈이니까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그러니까 순소득의 일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충당금 나오면 소득의 일부니까 더한 다음에 이자 감가상각 빼고 세율을 곱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체충당금이 나오면 이건 번돈이니까 따로 떼어놓기만 한 돈이에요 번돈 중에서 그래서 더해서 순대 이감 이렇게 더해서 이자 감가상각 뺀다 그러면 원금이나 대체충당금은 빼는 게 아니죠 절대로 빼는 게 아니에요 빼는 게 아니니까 비용으로 인정받지 않는다 그래서 소득세 산정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는 게 뭐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하뭐 이자와 감가상각만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세금이 줄어들 수 있는 절세 효과를 늘릴 수가 있다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다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두 개 얻을 수 있다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었고 대표적인 단점은 현금화가 어렵다 이런 거였죠 자 여기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전원감도 있대요 전원감 세율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시험 문제는 아직 안 나왔는데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순소득을 안 주고 세전을 주어서 소득세를 계산하는 문제를 냈어요 한번 보죠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약간 응용력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자 일단 순과 전이 들어가 있는 식이 뭐예요 영업현금 흐름에서 순 부채 전이죠 순 부채 서비스액은 세전이다 이거죠 자 얘를 한번 나누면 얘는 뭐와 뭐예요 원금과 이자의 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순에다가 원금도 빼고 이자도 빼면 뭐가 된다 세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식을 바꾸면 순에다가 이자도 빼고 원금도 빼고 그러면 세전이 된다 이 말은 원리금 뺀다는 얘기죠 그렇죠 원금 이자와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을 얘기하니까 맞아요 이때 얘만 넘기면 되는 거야 얘만 넘기면 순 빼기 이자는 뭐다? 전 더하기 원금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만큼이 순 빼기 이자는 뭐로 쓸 수 있냐면 전 더하기 원금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순 빼기 이자가 순 빼기 이자는 전 더하기 원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순이 감세율에다가 순 빼기 이자를 세전과 원금의 합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전원 감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죠 순이를 전원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순이가 전원 주택 살면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근데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나왔으니까 순을 안 주고 소득세를 계산해라 그러는데 이자나 감가상가를 안 줬다는 얘기예요 세전과 원금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원 감세율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이가 순이가 전원 주택에 살면 좋아졌다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순이는 전 더하기 원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알죠? 순이가 전원 주택에 살았더니 좋아졌다 플러스로 바뀌었다 순이는 전원으로 바꿀 수 있다 그렇대요 순이는 전원으로 바꿀 수 있다 나머지는 똑같은데 순이를 전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하나 떠올리면 돼요 순 부채 전에서 부채 서비스를 뺐다는 건 원금이자 둘 다 뺐다는 얘기고 순이만 남겨놓고 원을 넘기면 순이는 전원으로 살아서 좋아졌다 순이는 전원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문제 보죠? 이건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안 나와요 그냥 우리가 쭉 응용문지는 사실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에 해당되긴 하지만 암기를 바탕으로 내는 문제고 계산 문제를 하나 풀어내야 되는 건데 자 보죠? 문제를 보면 가능 총소득은 단위 면적당 임대로에다가 임대 면적을 곱하여 구한 소득이다 맞죠? 여기에 임대 수에 따른 임대 단위 수에 따른 임대료라고 나오면 단위 수를 곱하면 되는 거고 단위 면적당 임대로니까 단위 면적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유효총소득은 가공기에서 유를 얻는 거죠 유효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에다가 공실미 불량 부채를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하여 구한 소득이다 맞죠? 가공기 유 이렇게 자 순소득은 순은 어떻게 구한다? 유비순이죠? 유비순 유효총소득에다가 영업 외적인 수입을 더한 소득으로 틀린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유에다가 영업 경비를 차감한 소득으로 라고 나와죠 순수하게 얻어지는 영업소득 임대로 수입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유에서 뭘 뺀다? 영업 경비를 빼서 구한 소득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건 뭐 보너스로 나왔던 지문이고 자 세전은 순에서 세전은 어떻게 구하냐면 순 부채 전이니까 순소득에다가 부채 서비스를 뭐하여? 차감한 소득이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제가 지문을 바꿨어요 세전은 순에다가 부채 서비스를 뺀 값이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순 부채 전이죠? 머릿속으로 안 되면 적어놓고 자 그러면 이걸 넘기면 순은 세전의 부채 서비스액을 가산한 소득이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네요 영업 현금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식이 이거니까 출제자가 뭔가 응용하는 지문을 한 번 첫 번째 쓰려고 하면 무조건 예를 써요 순 부채 전 그러니까 순은 세전의 부채 서비스액을 더한 소득이다 머리로 세서 가면 잘 안 돼요 적어놓고 봐야 돼요 세우는 전 세우니까 세전에 소득세를 차감한 소득이다 맞네요 이건 영업 현금 흐름을 외우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문제고 순은 유비순이다 이렇게 정의해야 되고 예제 두 번째 30회 나왔던 문제 보죠 순은 유비순이니까 유에서 영업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다 맞죠? 유비순 영업 경비는 영업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운영할 때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포함되지 않아야 될 걸 딱 떠올려야 돼요 뭐가 있다? 개인, 공부, 소, 감은 영업 경비 포함되지 않는다 운영과 임대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개인, 공부, 소, 감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보니까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럼 맞는 거죠 이런 거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개인 소득, 개인 업무비, 공실 및 불량 부채, 부채 서비스, 소득세, 감가상각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 안 들어가면 되는 거죠 3번에 세전 현금 의름은 지분 투자자에 귀속되는 세전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이따가 이제 어린생법을 보면 이해할 거예요 세전은 지분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이에요 지분 투자자, 내 돈만의 수익을 첫 번째로 세전을 잡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따가 보도록 하고 일단 중요한 건 세전을 어떻게 구한다? 순, 부채, 전 이렇게 구하는 거죠 순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세전은 순, 부채를 빼줘야 되겠죠 가산이에요, 차감이에요 차감한 소득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 지문이 나와서 이제 계속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가산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럼 출제자가 다음에 문제 낼 때 세전은 순에다가 부채 서비스를 차감한 소득이고 그러면 순은, 순은, 순은 세전에 부채 서비스액을 가산한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세전은 순에다가 부채 서비스를 뺀 값이고 순은 부채 서비스를 넘겨야 되니까 세전에 부채 서비스액을 가산한 소득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이 답으로 나와서 다음에 출제자가 이 지문을 또 내려고 할 때는 가산을 옳은 지문으로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고 세전 지문 복계액은 이따가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투자에 대한 대가는 투자했을 때 얻어지는 수입을 얘기하는 거죠 보유 시 운영에서 나오는 소득이득과 소득이득 그 다음에 처분 시의 자본이득으로 나눌 수 있다 맞죠? 이거에 따른 돈의 흐름을 영업현금 흐름 자본이득의 돈의 흐름을 매각현금 흐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산 문제 한번 보죠 자, 이 계산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내가 암기했던 걸 내 계산 문제에 풀어내겠다라고 한다면 연습을 계속하고 시간을 재보면서 2분 내에 정확하게 답을 한 번에 구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꾸준히 연습해서 준비해놔야 돼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각각의 소득이 맞는지 한번 따져보죠 그러면 우리가 암기했던 거 가공기, 유비, 순 부채 서비스에 부채 서비스에 전세 후 이렇게 적어놓고 중요한 건 얘죠 부채 서비스에 뭘 의미한다? 원리금을 얘기한다 자, 그럼 이제 주어진 자료에서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돈은 06개 떼고 본다 그랬죠 몇 원이라고 했을 때 06개 떼고 돈 몇 원이라고 나온 건 다 06개 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능 총소득은 임대료가 6원이고 가능한 임대 후수가 40개니까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 240 원 기타 수입 없으니까 얘는 빼버리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빼주면 되겠네요 자, 공실률이 10%래요 얘의 10%는 얼마? 24죠 그럼 얘가 216이 나오겠지만 여기서 한번 다시 계산하는 방법을 따져보면 얘의 10%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를 뺀 나머지가 U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의 몇%가 U다? 90%가 U겠네요 10%를 뺀 나머지니까 그럼 여기서 바로 계산할 수도 있죠 얼마 곱하면 된다? 0.9 곱하면 돼요 240 곱하기 0.9 하면 216이 바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10%를 뺀 나머지니까 이해 되죠? 자, 그 다음에 영업경비 보니까 운영비용 영업경비가 운영비용이에요 16 이렇게 나왔네요 16 그럼 빼면 숲널마 200 이렇게 나왔고 자, 부채서비스액이 얼마인지 봤더니 부채서비스액은 말 대신에 뭐가 나왔어요? 원리금이 나왔죠, 원리금 원리금 얼마? 90 자, 90을 빼주면 얘가 110이죠 자, 소득세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순이감 세율이죠 세전으로 구할 땐 어떻게 한다? 전원감 세율 전에다가 원금을 더하는 거죠 전원감 세율로도 구할 수 있는데 자, 순이 200이고 이자가 20, 감가가 10, 세율이 0.3 이렇게 되니까 얘가 173이니까 5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가 얼마냐면 59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주어진 거 그대로 옮겨가지고 자, 중요한 건 여기가 부채서비스액인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안 나왔어요 원리금이 안 나오고 여기에 원금 상환액이 70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원금 상환액이 70원이다 그럼 여기에 써야 되는 건 얼마 써야 돼요? 원리금을 써야 돼요, 원리금을 원리금이 얼마야? 여기 원금 70원 나왔고 이자가 얼마 나왔어요? 20 나왔으니까 원리금 써야 되는 건 얼마 써야 된다? 90원 써야 되는 거예요 이자는 여기서 또 빼줘야 되고 이자는 여기서도 빼주고 여기서도 빼주겠네요 여기서 빼주는 건 나라에서 부동산 투자를 권장하기 위해서 두 번 빼줘도 괜찮아 과세 소득을 잡을 때 이자 한 번 더 빼주게 해줄게 라고 나라에서 보너스로 인정해 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리금에서 이자 빼기도 하지만 여기서 세금 계산할 때 이자 빼기도 하는 거예요 두 번 이자는 빼준다 근데 다 빼는 건 아니고 소득세 계산할 때 과세 소득만 잡을 때 이자를 빼는 거긴 한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여기에 원리금이니까 여기에 원리금이라고 나오거나 저당 지불액이라고 나오거나 월부금이라고 나오면 부채 서비스를 얘기하고 얘가 나오지 않고 원금과 이자가 따로 나왔다 그러면 두 개 더한 값을 여기에 써야 되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에 기본적인 거 부채 서비스에 원리금 얘기한다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많다 보니까 주어진 자료를 바로 대입해서 풀어내는 연습이 필요하죠 틀린 건 4번 소득세가 50이 아니라 50일 이렇게 나와야 되고 나머지는 다 맞고 매각 현금 흐름 보죠 자 얘는 처음 배우는 거예요 1, 2, 1때는 안 배웠어요 근데 제가 매각을 안 가르치는 다음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영업만 알면 매각은 전혀 어렵지 않다라고 보죠 매각에서 현금 흐름 보죠 매각의 현금 흐름 매각 현금 흐름은 처분했을 때의 돈의 흐름인데 부동산을 팔았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얼마 받고 싶다라는 거 얼마 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한 건 아무 의미가 없고 매각했을 때는 실제 판 금액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 판 금액 실제 판 금액부터 시작하는 거 우리가 영업 현금 흐름에서는 벌 수 있는 가능한 총소득부터 생각했죠 근데 매각에서는 내가 얼마 벌고 싶다 얼마 받고 싶다 얼마 팔고 싶다 얼마에서 시장에 팔 수 있겠다 이런 가능한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실제 판 금액부터 시작해요 실제 판 금액 자 판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 매도 금액이라 그러고 자 팔 때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여기 보니까 중개 수수료 같은 거 법적 수수료 같은 거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매도 비용이에요 매도 경비라고도 해요 차이는 영업할 때는 뭐였어요 영업 경비였는데 여기는 매도 경비다 자 그럼 이제 순수한 매도액이 나와요 매도액인데 매도액인데 이제 순수하게 팔 때 들어가는 경비를 뺐으니까 순수한 매도액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팔 때 못 갚은 돈이 있다라면 이제 다 갚아버려야 되겠죠 아까 영업암금 흐름에서는 1년 동안에 원리금을 갚아야 되겠지만 이건 팔려야 되는 거니까 팔 때는 못 갚은 대출금을 다 갚아야 돼요 뭘 빼줘야 돼요 잔금을 빼줘야 돼요 잔금을 잔금을 빼주면 새해 전이 나오고 지분 복귀액이란 말은 뭐냐면 지분이 나한테 돌아왔다는 거예요 복귀했다 처음에 투자할 때 내 돈이 들어갔어요 팔면 다시 내 돈이 들어오는 거죠 처분할 때는 내 돈이 다시 들어오는 과정이니까 지분 복귀액이란 말을 쓰고 그러면 세금을 내기 전에 세전 지분 복귀액이란 말을 쓰고 이때 세금은 뭐다? 양도소득세죠 처분했을 때니까 영업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세를 빼면 세요가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은 자, 보죠 우리가 외웠던 영업현금 흐름이 이거였어요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우였죠 근데 매각은 실제 팔았을 때부터죠 임대료에서 실제 본돈은 뭐예요? 유죠, 유 유효총소득이잖아요, 실제 본돈 그럼 매각에서는 실제 판 금액이 뭐냐면 매도 금액이에요 처분 금액, 매도 금액 판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실제 얘가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중요한 건 이제 뭔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영업현금 흐름에서는 얘가 있었지만 매각에서는 얘가 없고 실제 판 금액부터 시작된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유가 실제 판 금액이 실제 그 다음에는 순이에요 순임대로 수입 순판금액 세전 영업현금 흐름 세전 지분 복귀에 세후 현금 흐름 세후 지분 복귀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을 봤더니 얘는 영업경비지만 얘는 뭘 써야 된다? 매도경비를 써야 돼요 영업경비 대신에 매도경비 그 다음 얘는 부채 서비스에 1년 동안 갚아야 되는 원리급이지만 얘는 처분할 때니까 못 갚은 대출금을 다 갚아버려야죠 이게 뭐예요? 잔금을 빼줘야 돼요, 잔금 자, 얘는 영업소득세지만 얘는 처분할 때에는 낸 세금이니까 뭐다? 양도소득세를 빼줘야 돼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얘하고 차이 나는 게 뭔지 얘가 다르다 자, 그래서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처분했을 때는 얘들이 달라지는 걸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달라졌을 때 양도소득세를 자본이득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양도소득은 가치가 올라간 만큼에 대한 세금이죠 내가 5억 주고 샀는데 팔 때 8억 주고 팔렸더니 3억이 가치가 올라갔다 양도할 때 양도소득이 3억에 대한 세금을 내라 이건 가치가 올라간 만큼이잖아요 가치 올라간 걸 뭐라 그래요? 자본이득이라 그래요 가치 상승분을 자본이득이라고 학문에서 얘기하니까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라고 하지만 학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다른 표현으로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자본이득세라고도 얘기한다 가치가 올라간 만큼의 세금이니까 자, 그러면 보죠 이걸 따로 외울 게 아니라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 공, 기, 유, 비, 순, 부채, 서비스에 그 다음에 전, 세, 후 라고 했을 때 자, 이건 영업현금을 의미죠 여기에다가 매각은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다 끊어놓고 실제부터 시작한다 실제 그러면 실제 판금액부터 시작하겠죠 판금액을 뭐라 그래요? 매도금액 판매금액이라고 하겠죠 여기 대신에 뭐를 쓴다? 매도금액을 쓰고 여기는 순매도금액을 쓰고 매도금액을 줄여서 매도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매도액 얘는 세전인데 똑같이 흐름이 아니라 이제 지분 복귀액이란 말을 쓴다 얘도 세, 후, 지분 복귀액이란 말을 쓰고 중요한 건 얘가 영업경비가 아니라 뭐다? 매도경비를 쓰는 거고 얘가 부채서비스액이 아니라 이제 처분할 때는 잔금이 돼야 되겠죠 잔금 얘가 영업소득세가 아니라 뭐다?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를 뭐라고 한다? 자본이득세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매각은 영업현금흐름과 똑같은 거예요 다만 실제를 실제율을 실제 매도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각현금흐름이 나오면 영업현금흐름을 무조건 떠올리고 해석하는 거예요 외운 걸로 쓰지 않아요 영업현금흐름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이해해서 풀어내는데 한번 보죠 아까 우리 문제 나왔던 거 4번 보죠 예제 150페이지에 30회 나왔던 문제를 봐봐요 자 보죠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가장 중요한 게 얘인데 세전이 나왔어요 근데 지분 복귀액이네 매각이죠 순이 나왔네요 어 매각이네 매도금액이나 매각금액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전과 순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업현금흐름의 식이 뭐예요 세전순이 나왔으면 순 부채 전이죠 이게 영업현금흐름이잖아요 매각에서는 순 매도금액이 될 거고 여기에 세전 지분 복귀액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부채 서비스액이 아니라 얘는 순 매도금액 세전 지분 복귀액 이름이 순과 세전 들어가면 되는 거고 얘를 뭘로 써야 된다 잔금으로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각일 때는 영업경비 대신에 매도경비 부채 서비스 대신에 잔금 소득세 대신에 양도세 이거 빼면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세전과 순이 나오면 당황하면 안 돼요 그냥 영업현금흐름에 순부채 전인데 지분 복귀액 나왔고 매각금액 매도금액 나왔으니까 얘는 매각현금흐름이네 그러면 순과 전은 똑같은데 빼는 게 부채 서비스가 아니라 뭐다? 잔금을 뺀다 그래서 보니까 세전은 세전은 순에서 부채 서비스 대신에 뭘 뺀다? 미상환, 저당, 잔액 얘가 뭐예요? 잔금이죠 잔금을 차감하여 돌아오는 금액을 말한다 돌아온다라는 말을 지분 복귀액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 투자자의 몫으로 돌아온다 처음에 내가 투자할 때 내 돈을 썼는데 팔아야만 내 돈이 다시 돌아오니까 지분 복귀액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처분해야 내 돈이 다시 들어오니까 매각형금흐름은 결국은 실제부터 시작해서 유효총소득 대신에 한번 해석해 봐요 유효총소득 대신에 매도금액 얘는 순매도금액 얘는 세전 지분 복귀액 얘는 세후 지분 복귀액 적어놓은 걸 달리 해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매순 전후다 이걸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외우는 건 공법 외우시고 유순 전후에다가 실제 임대료 수입인가 실제 판금액 매도금액 순매도금액 세전 지분 복귀액 세후 지분 복귀액 이대로 다 집어넣고 여기에 영업경비 대신에 매도경비 부채서비스 대신에 잔금 소득세 대신에 양도세 양도세를 다른 말로 자본이득세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152페이지에 29에 나왔던 문제 보죠 이 문제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생각 없이 문제를 풀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박스 안에 필요한 항목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기준 잡아야 되는 건 세금을 기준 잡는다 그래서 이런 문제 박스에 필요한 항목이 모두 몇 개냐 이런 문제 나오면 언제나 세금을 기준 잡는다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세금을 기준 잡는다 무슨 소리냐면 자 순을 구하래요 순을 구하래요 자 순을 구하래 자 그러면 재산세는 들어갈까? 영업경비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유, 비, 순인데 영업경비에 재산세는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럼 재산세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재산세는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소득세는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지 세월을 구할 때 소득세 필요하니까 자 그러면 소득세는 필요하지 않다 자 중요한 건 소득세 계산할 때 어떻게 구한다? 순이감 세율이죠 소득세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자와 감가상각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세전을 구한대요 세전, 세전 지분 복객 구한대요 양도세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세후를 구할 때 필요하잖아 맞죠? 근데 얘는 세전을 구하래잖아 세전까지 양도세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거 기준 잡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준 잡아야 되는 건 재산세는 순을 구할 때 쓰고 자 소득세는 세후를 구할 때 쓴다 양도세도 세후를 구할 때 쓴다 얘는 영업에서 얘는 매각에서 우리가 배웠던 현금 흐름에 취득세는 있어요 없어요? 취득 단계는 배운 바가 없죠? 세금 기억해놔요 세금 자 그럼 보죠 일단 가를 구하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자 가를 구하는데 이렇게 나왔잖아 항목이 그럼 필요 없는 걸 없애야 돼요 가를 구하는데 재산세는 필요하죠? 얘는 필요하네 그럼 미음은 다 들어가야 돼 미음은 들어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소득세는 필요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자 감가상각도 필요하지 않네요 자 일단 됐어 취득세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어디든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디귿들한 건 다 틀린 거네 디귿 디귿 틀린 거죠?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세전을 구할 때 양도세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비읍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비읍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럼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하나씩 구하는 게 들어간 게 뭐냐 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포인트는 사실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업현금을 위해서 순을 구할 때 재산세는 들어간다 이게 들어간다 물론 이제 여기서 소득세 대신에 이자와 감가상각을 주면 이건 좀 더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쉽게 내려고 이걸 안 줬어 이자나 감가상각은 소득세랑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어찌 됐거나 순을 구할 때 재산세는 필요하지만 소득세는 필요하지 않다 여기에 나와 있으면 이자 감가상각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매각에서는 딱 세금이 하나 나와요 양도소득세 세월을 구할 때만 양도세가 필요하고 세정구할 때 양도세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귿 들어간 거 취득세는 현금 흐름에서 관련이 없고 양도소득세 필요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재산세 필요했었고 답은 그래서 2번 구하는 거고 자 쉬었다가 할인법 보죠 문제 한번 풀어봐요 받았던 문제 아멘